네 오늘은 나는 회사 다니면서 강남 꼬마빌딩 지었다의 저자 조르바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월급쟁이 강남건물주 조르바입니다. 저는 국내 IT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14년차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남에 꼬마빌딩을 지으면서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하고 노하우를 책으로 출간하기도 한 작가입니다. 제가 여기 출연하게 된 이유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맨땅에서 헤딩한 경험을 조금이나마 성장일기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강남 꼬마빌딩 건물주를 이렇게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내 IT기업에 다니고 계시다고 하니까 너는 이렇게 좋은 기업 다니니까 이런 강남 꼬마빌딩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도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꼬마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자기 돈 비율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부분 꼬마빌딩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건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월급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본인의 신용과 그리고 꼬마빌딩의 담보 가치를 활용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충분히 꼬마빌딩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 상상입니다만 이제 뭐 급여도 적지 않을 것 같고 복지나 이런 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강남 꼬마빌딩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거예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좀 있었어요. 저도 원래는 꿈은 회사에서 별을 달고 이문이 돼서 되는 꿈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거에서 부동산 채택이나 이런 채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걸 목표로 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계기는 제가 모셨던 상무님이 단 한 시간 만에 이제 퇴직 통보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한 시간 만에 이제 본인의 직장과 매달 나온 월급이 한꺼번에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회사는 이제 지금은 안전지대이지만 회사가 영원히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절실하게 좀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내신 이제 엔지니어 부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분도 회사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그 언역 명예퇴직 좀 빨리 명예퇴직을 하시고 이제 그 제2의 삶을 좀 생각해 계획하신 분이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보니 회사에서 일했던 그런 업무 20년 동안 했던 업무하고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그 일자리도 그 일자리도 구직 상황이 만만치 않고 또 그리고 본인의 경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의 현실을 보니 알만한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 택배 회사와 회사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버스기사를 이렇게 투자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면 거의 금금금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동산 투자와 또 재테크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내가 어느 정도 이루지 못한다면 저의 20년 후의 생활의 모습도 비슷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니 뭐 근데 이게 뭐 상모님이야 뭐 어차피 임원이라는 게 뭐 임시 직원의 약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뭐 임원까지 할 때 사실 회사에서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K 부장님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일반적인가요? 어떤가요? 주변에 뭐 그 제가 요즘에 그 저희 부장님들을 보면 그 회사에서 일하는 물론 이제 그 업무이 다 다르겠지만 50% 이상은 본인이 했던 업무를 업무의 연장선으로 그 직업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뭐 아시다시피 거의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서 그 구직자를 구하는 그 환경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이제 그 인생 이모작이란 부분들을 항상 좀 심각하게 고민할 때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 선배들의 사례를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회사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위기감이 드셔서 맞습니다. 부동화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아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뭐 강남아파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네. 어떻게 이 꼬마빌딩 쪽으로 가신 거예요? 처음부터 꼬마빌딩을 꼬마빌딩 건물주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충격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 재테크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 아파트 투자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2013, 4, 5년 그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으로 이제 꼬마빌딩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월세를 조금 조금씩 따박따박 하나씩 만들어가는 방법.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그 어떤 투자를 통해서 시대 차익을 통해서 만약에 제가 그 40세 중반, 50세 초반에 그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50세 이후에 2, 30년 정도의 그 연봉이 만약에 마련된다고 하면 시세 차익을 마련된다고 하면 저는 그 돈으로 저에게 회사가 아닌 제가 저에게 주는 월급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 번째 방법으로 저는 이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꼬마빌딩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의 아내와의 소통, 또 아내분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 저의 와이프의 경우는 이제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이고 저는 상당히 공격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많이 좀 티격티격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어 저의 저랑 좀 그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조금 어느 정도 그 제가 그 처음부터 이제 큰 투자를 하지 않았고 조그마한 투자부터 이제 했던 결과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과 또 결과물들을 보여주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같이 이제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좀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꼬마빌딩을 이제 투자해야겠다. 그 당시에 뭐 실제 현금이라고 할까요? 네. 그 투자 자본이 얼마가 있으셨던 거예요? 음 제가 이제 2018년, 2017년 말, 2018년 초에 이제 꼬마빌딩 투자를 했는데요. 네. 그 때 이제 그 당시에 그 어 기본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 네. 그러니까 종잣돈이라고 하면 꼬마빌딩을 살 수 있는 최소의 자기 자본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레버즈를 뺀 자기 자본인데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사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꽤 큰 돈이 있으셨네요 이 10억에서 15억 정도 있으면 제 생각에는 진짜 투자의 옵션이 너무 많아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모든 걸 따져봤을 때 강남 꼬마빌딩이 최고였다 이거였나요? 꼭 그렇지는 않았고요 원래 처음에는 강남 아파트를 살려고 투자를 하려고 돌아다녔는데 아시다시피 2017년 중후반 그때는 이미 강남 아파트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물론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그 당시에도 싼 가격이지만 그 당시에는 좀 비쌌다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강남 아파트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그 강남 아파트를 임장하면서 근처에 이제 먹자 골목 쪽으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정말 우연치 않게 현재 식당이 1층에 식당이 있는 꼬마빌딩은 얼마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강남 아파트가 한 34평이 한 20억 정도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옆에 꼬마빌딩 그렇다고 하면 한 80평 100평 정도 됐으니까 한 50억? 50억 정도 되겠지라고 이제 평소로만 따지면 평가으로만 따지면 됐는데 실제로 이제 부동산에 물어보고 확인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거의 한 10억 가까이 좀 싼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 싸지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이제 그 근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강남구 개포동이라는 그 동네 자체가 그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들이 신축되기 직전이었어요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 저는 이제 부정산 투자할 때 가격이라는 포인트를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꼬마빌딩에 기본적으로 10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다고 하면 투자해 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10억에서 10억의 중작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10억에 10억이 다 투입이 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얼마 정도 있으면 좀 해볼 수 있나요? 강남꼬마빌딩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강남꼬마빌딩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금리가 2% 중반에 3% 초반이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차 시장도 지금보다 훨씬 탄탄한 그런 환경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강남의 개포동이나 일원동 조금 끝자락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20억에서 20억 사이는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집가의 시대상승도 있었고 또 금리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통한 이자 비용이 불과 3, 4년 만에 비교했을 때 거의 한 2배 정도 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안전적으로 봤을 때 최소 25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억이 없으신 분들은 강남의 꼬마빌딩은 좀 어렵다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0억 미만의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내외 갖고 계신 분들이 나는 이걸로 아파트 투자할까? 아니면 강남은 아니더라도 비강남권의 꼬마빌딩 이런 걸 살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투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방향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파트는 아무래도 좀 시대차익이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10억이라는 금액을 통해서 나는 월세 나오는 시스템을 갖고 안정적으로 노후에 좀 생활을 해보겠다라는 관점을 했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뭐 그 서울 외곽 쪽 외곽 쪽으로는 그런 10억에서 10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꼬마빌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꼬마빌딩 투자가 낫다 이거예요? 강남권이 아니어도? 아 그 개인적인 투자 목적이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아 월세 수입을 인지하면 강남아파트나 뭐 이런 아파트 투자보다는 네 네 비강남구에 꼬마빌딩을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 그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종잣돈이 15억 이렇게 큰 종잣돈을 가지신 분이 처음 이제 돼가지고 그 종잣돈 어떻게 마련했을까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아마 이걸 아직 제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많은 분들은 아 부모님 잘 만나서 부모님이 물려줬나 보다 생각 같은데 실제로 어땠나요? 아 절대 아닙니다 그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거는 거의 10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월급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그 제 월급의 한 70% 정도는 부동산 투자하는 데 이제 그 종잣돈으로 거의 할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70% 할당된 그러니까 매달 매년 할당된 그 종잣돈으로 부동산 소액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 결국 이제 그 자산을 키워서 그 수익화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제가 저의 종잣돈과 또 수익화된 그 자산의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서 수익화된 금액을 포함해서 한 15억에서 15억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월급을 저축해서 모은 게 아니고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하셨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강남에서 내 명의로 된 대지 지분에 대한 의미를 써주셨더라고요 네 네 네 제가 되게 참실하게 다가왔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어 일단 그 강남에서 대지 지분 뭐 한평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포인트는 한 그 꼬마비딩을 지을 수 있는 한 50평 아니 최소한 60평 정도의 그 대지 지분을 좀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일단은 그 대지 지분 일단 강남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제 투자하고 싶은 지역 희소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대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그 오를 수 있는 그 가격의 가치가 가치와 가격이 동시에 오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의 그 자신의 돈을 담을 수 있는 안전자산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는 최고의 그릇을 갖고 있는 갖고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지 지분은 그 아파트 대지 지분하고 꼬마비딩 대지 지분하고 다른 점이 네 아파트 대지 지분은 이제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재건축하기에는 시간도 그 수십 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과 또 조합원 설립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서 내 맘대로 그 건물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오롯이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지 지분에 대해서 건축 허감을 받으면 6개월 1년 사이에 새로운 꼬마빌딩 사업성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꼬마빌딩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017년 18년 그 시기에 강남에 꼬마빌딩을 투자하셔가지고 희색 차이도 꽤 많이 오르셨고 월서도 지금 받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아마 그래도 친하신 뭐 시장 동료나 뭐 시장 동료가 아니더라도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빨리 돈 모아서 이렇게 이런 쪽으로 투자해봐라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안 하시나요? 저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 꼬마빌딩 강남에 꼬마빌딩 갖고 있는 것도 가족 외에 그리고 아주 친한 그 지인들 빼고는 회사에서는 절대적으로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런 걸 뭐 그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네 꼬마빌딩 하면 갖고 있는 선입결리나 네 네 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블로그에서 이제 그 댓글이나 뭐 이런 글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돈이 많았겠지 금수조겠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꼬마빌딩을 투자하는데 물론 이제 압구정이나 청담도 이렇게 아주 고가의 꼬마빌딩을 투자하는 데는 분명히 큰 현금으로 인과 그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잘 찾아보면 그 직장인도 투자할 수 있는 강남 꼬마빌딩이 있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기본적으로 꼬마빌딩 자체를 구입할 때는 레버리지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담보 가치에 따른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금수조나 연예인들이나 하는 그들만의 리그의 그런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경험했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해가 가장 큰 아니다 그 자기 자본에 이럴 때는 그 오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꼬마빌딩을 그러니까 신축의 경우를 좀 예를 들자면 꼬마빌딩 짓다가 10년 늦는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요 그것 또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꼬마빌딩 신축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기획하고 설계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이런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듯이 꼬마빌딩 신축도 설계 그리고 시공사 그리고 건물 관리 같은 경우는 건물 가성비 있는 전문적인 관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문가들을 잘 섭외하고 컨택하고 리딩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꼬마빌딩 신축하는데 많은 그런 스테이스나 이런 부분들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꼬마빌딩을 사거나 아니면 신축한 다음에 관리하는 게 정말 문제일 것이다 예를 들면 24시간 그렇죠 뭐 이제 민원 대응도 발생할 것이다 그런 예측이 있는데요 물론 일부러 맞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새벽에 전화 오고 새벽에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주차장 주차를 차를 빼야 되는데 야간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차를 빼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저보고 전화 와서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건축주나 건물주가 혼자서 오롯이 이제 건물 관리를 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프로테크 업체가 많이 그 스타트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관리하는 업체들 통해서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있게 그 건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민원 대응은 이런 프로테크 업체에서 1차적으로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만 건축주가 하게 되면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는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제 그 공실에 대한 좀 불안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공실 상가가 뭐 들어오지도 그 사람 공실이 텅텅 비었다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물론 그 상가 만약에 꼬마 빌딩의 구성물을 어떻게 이제 가져가느냐 그 차이인데요 꼬마 빌딩 안에 이제 상가를 전부로 가져가면 좀 리스크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저는 이제 월급쟁이 이제 회사원들의 이제 투자 은퇴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추천하는 상품은 상가주택이고요 그러니까 1층에 상가가 1, 2층에 상가가 있고 나머지 한 2, 3, 4층에 주택이 있는 그 약간 혼합적인 그래서 이제 그 한쪽에 올인하지 않고 약간 리스크를 좀 해칭할 수 있는 그런 구성품으로 좀 넣는 걸 좀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 예를 들어 상가 공실이 있더라도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약간 임대료를 조금만 낮추더라도 그렇죠 수요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 한 7, 80%의 공실은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작가님께서는 이제 낡은 이제 주택을 사서 허물고 새로 지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애초부터 내가 이걸 사서 지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예 지어진 걸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그런 선택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어요? 어 약간의 고민은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이제 그 우리가 제품을 기성품을 사느냐 아니면 원재료를 사서 이제 가공하는 그 차이는 결국 이제 전체적인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 지어진 걸 사면 아무래도 그 건축비 플러스 그 건축주가 붙이는 풀면까지 그렇죠 그것까지 다 이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한번 지어보자고 이제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각각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컨셉을 잡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신축되었다고 신축된 제품들 그 건물을 하더라도 약간 마음에 드는 건물들이 좀 많이 대부분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짓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그 짓는 과정에서 좀 뭐 어려웠던 에피소드나 되게 특이하고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되고 있나요 혹시? 어 그 짓는 과정에서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일단 짓기도 전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건물을 이제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시던 그 임차인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약간 그 전문용어로 이제 명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건물에 원래 기존 건물에 한 6, 7분 정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과 이제 원활하게 협상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건물을 사면서 이제 그 레버리지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제 일단 꼬마빌딩 신축에서는 시간이 정말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축을 해서 그 준공을 한 다음에 임대를 세팅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료로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절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신축조차 못하면 계속 이자만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명도하는 데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명도를 하다 보면 이제 각각의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그 나가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사업을 하시던 분도 계시고 이제 영업타워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럼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명도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각계 전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 가장 좀 빨리 나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 기간이 임대 기간이 짧으신 분들과 협상을 통해서 그 확정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기간이 많이 남고 좀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그런 임차인 분들과는 제일 마지막에 협의를 하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1층에 식당하신 분과 이제 마지막에 단툴이 남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무리한 그 이사금도 요구를 하셨지만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결국 이제 그 꼬마 빌딩을 이제 지을 때 이제 그 철거를 할 때는 그 건축 허가 있는 상태에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그 갱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제 그 폐소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좀 주지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냥 나가실 수는 없으니까 밖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이사비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제안을 드려서 다행히도 뭐 한 3개월 정도 만에 명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가 가장 저는 그 꼬마 빌딩 신축하면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 2년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정말 이제 이자 비용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거의 신축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럼 뭐 건축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건축 과정은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축하는 경우에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에 종합건설사 조금 이제 실력이 있는 종합 중견기업인 종합건설사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집장 사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종합건설사를 좀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그 지역에 경험이 많고 또 이런 자재나 이런 수급도 확실히 더 빠르기 때문에 좀 돈을 더 드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제 건물을 만들어내는 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짓는 데에는 별다른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건축비의 차이는 뭐 컸나요? 건축비는 아무래도 집장사 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로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집을 짓는 분들인 경우가 가장 아무래도 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합건설사는 그보다 한 제가 2018년 기준 당시에는 한 1억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습니다 총액이? 네 총액이요 그래서 한 그 건축비가 10억이라고 치면 어 종합건설... 그... 어 직장사 분들은 뭐 9억까지도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종합건설사 같은 경우는 한 11억 가까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차이 났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 안전하게 종합건설사를 선택하는 게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은 그 처음에 그 낡은 주택을 샀을 때 이게 대출을 끼고 사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집을 허물고 또 건축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다 뭐 금융계관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어 기본적으로 그... 네 네 해결되고요 요즘에 그 기사 자주 보시면 PF 대출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네 네 네 약간 그 PF 대출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어 건축하는 경우에 이제 현재는 그 맹지나 아주 그 오래된 그 구축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어 건축 계획이 있고 그 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어 예를 들면 뭐 더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은행 기관에서는 그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구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출은 어 토지담보대출과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건축비의 한 50% 정도 토지는 한 토지에서 한 80% 그리고 건축비의 한 50% 정도의 대출을 이렇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건축비를 전액 대출 받아서 해결했다고 이해하면 돼요? 아 아닙니다 그 어 그러니까 그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7 80%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네 네 네 네 네 그 당시 방식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건축비에서는 건축비가 10억이면 한 5억 정도 네 50% 정도 이렇게 건축비를 이렇게 대출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금액을 합쳐보면 네 네 어쨌든 그 짓기 전에 구축 건물의 감정 가격보다는 높게 대출이 될 수는 없고요 그 어 이내에서 이제 건축재 상황에 맞게 대출 받는 구조입니다 일단 그 일단 옛날 집이 있었을 때 대출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걸 이제 허물고 짓는 과정에서 건축비가 뭐 10억인데 아까 건축비가 50%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5억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작가님 돈 5억이 이렇게 여기 지을 때 들어간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비에 특히 맞겠네요 건축비의 50%는 대출 받았고 50%는 제가 충당하고 나머지 이제 또 제 돈에서 토지담보대출 충당하고 그렇죠 제가 좀 말씀드렸려고 했던 포인트는 이제 최소한 건축비 정도는 있어야지 아 이제 금리가 좋은 시절에도 건축할 수 있다는 포인트인데 네 아 그럼 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내가 뭐 영끌에서 낡은 집을 샀다 네 근데 여기서 건축비는 내 자본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최소한 건축비는 있어야지 그 건축할 수 있는 최소 자기 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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